어, 사라, 사라. 이거 심크가 왜 안 맞냐? 이거 스팀 게임 아니야, 에픽 게임즈인가 그거야. 이거 엔딩목이 얼마 안 남았거든? 레츠고! 내가 친구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아 진짜? 제 사모기 저번에 그 파트너가 나 죽였어 앤더슨이 나 싸서 죽였어 내가 빡치게 하니까 저 배상객 물어야 돼 저거 고소해야 됩니다 저거 헹크가 죽였어 맞아 헹크 맞을 짓 했다고? 아니 맞을 짓을 했지 총 맞을 짓은 안 했어 안 그래요? 총을 쏴 사람이 여깄네 아줌마 거기 뭐해 좋아 2회차는 나중에 1회차는 지금 여기만 내가 좋아야 돼? 네가 좀 저어라 그거 기계가 노예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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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해볼 거 다 한다 디트로이트 휴먼 하면서 둘 가전제품 아니야 얘는 좀 비싼 거예요 좀 특별한 거야 엘리트야 엘리트 에덴 클럽 파괴하니까 신뢰도 올라갔네 얜 약간 흑막이네 냉정 단호 바로 올라가고요 흑막까진 아니고 중간 보스급 중간 보스급 날 교체한다고? 확신 아 신뢰도 올라가 좋아 흑흑 시간만 있으면 돼 자막을 더 키워드리고 싶은데 자막을 더 키워드리고 싶은데 자막 어떻게 좀 키워드릴까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번 하니까 안되더라고 그 다음에는 언어에 가서 하면 되나? 언어에 가서 하면 되나? 여기 있네 오케이 이거 크게 제 랩 크게 해드릴게요 됐죠? 어차피 왜 저를 쏜 겁니까? 적대죠 적대죠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내 면상에 총알을 안 박는 것을? 또 사람 죽었나보네 아 여기 그거네 여기 지금 마커스가 사람 두 명 죽이고 막 난리 치고 간다네 어 방송국 소리 좀 키워드릴게 브리핑 듣기 말은 여기서도 들리니까 CCTV 있구요 공격 장면이 촬영된대 조사하고 치명적인 총살 이거 내가 쏴 죽인 거잖아 도망갈라고 하는 거 도망갈라고 하는 거 어딜 도망을 가 총 든 사람한테 함부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약기런이 아니 약기런을 해? 핏자국 이거 그 죽은 애개 핏자 핏자국 2036년 2036년 2월에 실종신고 난 거 그렇지 누구야 이래 고객님 이거 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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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왔다 뭐 도망갈라 내 이름은 저는 수사권 때문에 싸우던데 수사권 때문에 싸우던데 일명의 사과도 없던 도망간다 또 싸가지없다 그러네 FBI 에서 조사 받을 테니 빠지라 그러네 어 싸가지 없어 제 생각 한번 해보자 이게 그 연설이죠 내가 한 거임 내가 아래 나인 좀 다르지 않나 나라를 달라 그랬어 내가 분석할 단서 푸른 홍채 부품 동공 반사 불량품에게 공범이 있었다 와 이런 것도 돼 CCTV 보면 나오잖아 이런 거는 RK 시리즈 프로토타입 RK200 모델 마커스 칼 맘프레드의 소유물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못 믿어 온 표정 적대적이어서 그런가봐 이거 뭐 있어 이게 뭐지 도둑맞은 정비 유니폼 변장을 했었나고 내가 한 거를 흔적을 따라가니까 되게 신기하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이건 뭐지 이곳에서 연설이 촬영됨 내가 범인이다 뭐지? 신선한 파란 혈액 이거 죽은 사이먼 혈액이야 마지막으로 요거 아 사라사라 이거네 찍혔네 여기 불량품이 무단으로 침팍하지 않았어 아 패스터니 3개월 더 감사합니다 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마커스를 조정해가지고 연설을 했단 말이야 침입해가지고 돌리기 뭐 있나? 우리 스테이션 앤드로이드 우리 스테이션 앤드로이드 우리 스테이션 앤드로이드 흠흠 내가 신문하면 돼 부엌적인가 보다 내가 또 안드로이드나 안드로이드가 다룬다고 뭐 있었죠? 파란 혈액 아 이거는 지금 합시다 설정집이라서 그런거 필요없는거 같아요 여기있다 신문에 여기 다 공범 공범주일거야 아마 기억은 안나지만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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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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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션 그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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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는 범인은 아니고 공범이에요 공범 그니까 잠깐 도와줬어요 저의 정보를 다행히 다행히 모든 시스템은 완료되어 최근에 다른 안드로이드가 연락을 통해 연락을 통해 저의 역사는 그냥 저의 역사는 하나님은 저의 경우를 경우를 아무것도 이 중에는 이 중에는 그 중에는 그 중에는 그 중에는 협박 스위치 어 좋아 밀어붙여 이것이 협박이다 죄책감 너희들 모두 죽으면 돼 그래 한명만 죽으면 돼 아이 안통하네 그렇지 그렇지 안죽을수도 있어 나한테 말만 한다면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하하 폭력 아 끝까지 지금 버텨 허세 허세 눈을 잘 봐 너 표정 입 벌린거 뭐야 너 너 어 고문 너 얘다 죽고싶어? 아이오 컴포넌트 8451 정말로 정말로 이 모듈을 하려면 정확히 63분에 정확히 63분에 안정하네 저는 다시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그냥 그 사실을 알려줘 지금 불면 살려준다 했다 지금 불면 살려준다 했다 이 자식이야 으아아아 걸렸다 이 자식아 헐 헐 야 비싼 모델 왜이렇게 약해 헐 헐 헐 헐 헐 어 있다 하나 더 세개정도 하면 될거 같은데 뽑아 됐어 주워 빨리 아 이거 약해 애가 으아아아 행가락 적대적이라서 안오나봐 어 됐다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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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탱크 가능성 낮다 됐다 빨랐어 오우 잘했다 오우 잘했다 인간의 목숨을 구했어 어 인간의 목숨을 구했어 어어 호감도 상승 다르게 보는데 어 떡상했어 호감도 떡상했어 됐어 좋아 자 이거는 저기 좀 보자 퍼센트 좀 보자 불량품을 찾음 못찾음도 있어 이거 그런가 본데 불량품이 공격함 시칼 제거하고 총을 꺼내고 총을 꺼내는게 30%에 쏴 죽임 그리고 학살을 막음 아 학살 여기는 학살인가 봐 여기 중 하나는 못 막아가지고 이빨 다시 아 얼음커피 20개 정도 감사합니다 이거 마란가 카라 카라 앨리스 가족 됐다고 마라나 카라나 카드시나 도움 요청하기 뒤뜰 조사하기 안녕하세요 로즈 로즈 이거 뭐지 뭔 소리야 죽을라고 그냥 총 없어? 있잖아 안 도와줄거 같애 안드로이드를 싫어하잖아 도와준다 안 도와줄거 같애 그래도 착한 사람이 좀 있네 남자애는 얘를 싫어하는거 같애 아 이번엔 믿어도 돼 저번에 한번 된통 당했잖아 근데 또 그러겠어 딱 딱 보면은 선량해 인상이 아 선량해 아리스 애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 저 볼 엉겨봐 저저저저 좋아 정확히 바랬던거야 아들인가봐 얘네 아들은 싫게일지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오는거 야야 어디가 저기 촬영 뭐해 데칼코맛이야? 아들이 신고할 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요 되게 마지못해 받아들여준 그 정도인 것 같아 신발 벗겨 관상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안드로이드가 엄마 아빠라니 기구한 운명이야 안드로이드가 가족이라니 재우자 안심시켜 얼굴 봐 근심이 가득하잖아 이럴 때는 어스가 아니라 우리만 싫어해 우리 둘만 싫어하고 넌 아니야 복잡해 애기는 사람입니다 애기 집에서 일하던 안드로이드예요 흑이는 만났고요 중간에 애기 안드로이드 아닙니다 진지 어서 오세요 아 스파게티 제일 싼거잖아 땡큐 스파게티 파스타 스파게티 제일 싸다며 아냐 야 밥 가져왔는데 그래도 밥 먹어 그치 안 먹은 지 꽤 됐을 거 아니야 애가 며칠 동안 굶었는데 어떻게 빨리 먹어라도 먹여야지 우리나라 된장찌개 같은 거야 아하 애기 큰 버전으로 투 나왔으면 좋겠다 애기 큰 모습 보고 싶다 아 스테게티 러와 떠나기 그래픽이 거의 실사랑 거에요 진짜 비슷해요 영화라고 해도 믿겠어 라우어 투? 아 그거는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게 컸더만 예고편부터 막 레즈비언 키스를 날리고 있어 내가 원했던 그런 금이 아니야 그래도 해볼 거야 투는 되게 기대되고 그거 라우어 사실을 전해 그의 아버지가 애를 때렸고 그걸 얘가 안드로이드가 보고 불량품이 돼서 자기 목숨보다 애를 지켜야겠다 해서 총으로 아버지를 쏴서 죽였어 그리고 도망갔어 왜 도와? 왜 도와? 근데 안드로이드를 증오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실험률이 37%래 말이 안 돼 많은 불량품 1억 명 있으면은 거기에 3,700만 명이 실업자인 거임 한국보다 심하죠 거의 나라가 안 돌아가는 수준이죠 37%면은 3분의 1이 실업자니까 강을 건너는 거래 트리머도 살아남을까 실험률에 백수는 안 들어가 그런 거야 고집해 아까 둘 다 똑같네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가야 돼 그쵸 여캔방 여성 안드로이드를 진짜 다 차지할 것 같은데 걔네는 어떻게든 만들어질 수 있잖아 원하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계속 변할 수 있잖아 무슨 일인지 확인하게 야 나 탈오크퍼 중독인가봐 여기 지금 외투 걸려있는 거 보고 이거 파밍하려 그랬어 여기서 나올까봐 메리 죽었나봐 다른 안드로이드 도망 도망 있었나봐 안드로이드끼리 사랑을 하네 자 이렇게 보면 안드로이드가 사실상 신인류 아닌가요 감정이 있잖아 이거 봐 야 기계가 전원이 꺼졌는데 그거 보고 둘만 있게 냅두재 이게 사람의 집보야 기다려 아이의 성장 빨간색으로 빛나는 게 슬프다는 거 아닐까 울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게 아 진짜 울고 있네 실제로 저건 눈물이 아니라 에탄올이나 기름 찌꺼기겠죠 진짜 사람 같네 아 눈물이 눈물은 아니잖아요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닌데 알겠지 워셔 얘기나 그런 거겠지 불스 원샷 그래 그런 거 불스 원샷 헐 아 곰의 아인데 쉽게 얘기해 감사합니다 진짜로 신고할 수도 있겠다 이 남자에 묻어야겠다 우리도 살아있어 우리도 살아있어 인마 워셔에 흐르고 있다고 불스 원샷 인마 아 답답한 양반이 우리도 심장이란 게 있어 뽑히면 39초 뒤에 정지하는 아 근데 내가 아들 입장에서도 엄마가 아 자꾸 모르는 안드로이드만 계속 숨겨주고 막 이러면은 그래도 그럴 거 같아 이 가족도 이 가족의 삶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적십자냐고요 도와주는 게 또 사람도 아니야 안드로이드야 여기 좀 볼까 센 센츄리 제3차 세계대전 누가 이길 것인가 북극에서 전투 미국과 러시아 엘리스 살펴보기 저 완전 초회차입니다 완전히 아 카라하고 독립 모델이야 아 그랬어 아 주장을 해 그래 가족인데 말해야지 가족은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대화가 필요해 이런 코너도 있었잖아요 개 콘서트에서 개 콘서트에서 애가 그거 보고 뭘 뭐가 나쁜 감정을 느꼈나 본데 애덤이 얜가 아 살아 살아 경찰이 올 거 같은데 아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일어나고 있어 나는 모르겠어 얘가 애덤이 아니라 그 걔가 애덤인가 그 아들 어? 이게 여기 왜 있지 경찰 왔다 경찰 왔다 경찰 왔다 와 이럴 줄 알았어 뭐 할 줄 알았어 어 불량품의 증거 찾기 경찰 처리하기 문 열기 뭐 어쩌라는 거지 어 2층으로 가야지 불량품의 증거 찾기 불량품의 증거 찾기가 뭐야 안드로이드부터 숨겨 말 부터 말 부터 해 협박 안심시켜 안심시켜 위로 올라가서 증거 옷도 증거 옷도 증거 왜 안뜨지 왜 안뜨지 아 진짜 위로 올라가 아 그냥 이것도 증거 왼쪽에 하나 돼있을 것 같은데 후수로 후수로 야 신고 이거 아드리엔데 이거 그럼 그럼 남은 거 지금 처리 가능해? 이 층으로 가야되나? 앨리스 아빠가 루터 아들이 저기 흑이 이제 애덤 예스 이거구나 됐다 증거 다 했어 증거 다 숨겼어 니가 그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임마 의심을 사지 않기 땡스 맞아 맞아 어 좀 서있는게 어색해 누가 봐도 이상해 의심 단계 얼마지?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씩 보내 하나 클리어 문도 닫았고 딸 딸 딸 딸 딸 딸 그치 그치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까 거짓말 했으면 큰일 날뻔 했네 위에 올라가 볼라고 했겠네 여기도 잘 숨겼고 옷 숨겼죠 그치 아들 아덤 이름은 아덤 아덤 스미스 다 괜찮으세요? 그 그 안드로이드 그치 지쳐있어 아 들어가 서라 마 쇼 디비안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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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어색해 이걸 놓지 못해? 아 그치 이걸 놓지 못해? 그냥 커피 커피 커피점이나 차려라 다른 사람은 있나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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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으로 내려놨어 불편함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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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로 나와요 오케이 신뢰도 상승 아우 타이밍 좋은거 봐 가자 국경 넘자 이제 와 근데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국경까지 넘는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네 안녕하세요 코리안용과야 와 개신기해 와 개 똑같아 와 최신기술 미쳤다 아 그냥 똑같이 생겼네 그래픽이 아닌데 이거 이거 그래픽이 아닌데 이거 아 물론 이제 똑같 당연히 똑같겠지만 그래픽이랑 그 실무유랑 똑같으니까 신기한거지 와 아이씨 최신기술 미쳤다 와 너무 똑같은데 아이씨 그 사람 이X 할 때마다 오 코너 막 이랬겠다 사이먼이 생활과 지나갈 때마다 사이먼이 우리의 생활과 그 어떤 의미가 있어? 그 이유가 있어 그의 리볼루션으로 죽였고 그의 마지막으로 죽을게 내가 이 리볼루션이 흙이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왕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싸우지 말고 난 어떻게 하다보니까 누님 편으로 됐어 누님이 좀 개팍해 여러분들 아세요 조시가 약간 착한 놈이고 막 동료 쏴 죽이고 그냥 가자 이러면은 쏴 죽이면은 또 누님 호감도 올라 누님도 좀 사이코야 내가 봤을 땐 다친 동료 쏴 죽이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조시가 말도 안 돼 이랬는데 누님은 아이 대의를 위해서는 쏴 죽이면 누님 호감도 오르고 나랑 좀 잘 맞아요 동족을 구한 다음 도망간다 대의를 위해서 가렌 대사입니다 오늘 이번 판 이번 챕터 되게 되게 중요한 챕터인 것 같은데 아이 뭐해 고문구 아니야 로봇인 거 이거 걸리면은 그냥 총으로 쏴 죽여요 얘도 심장도 있고 뇌도 있어가지고 그냥 총을 맞으면 죽어요 얘네들도 인간이랑 똑같아 거의 사람이랑 똑같아요 거의 거의 비슷해 고통을 안 느끼는 것 정도 막 터미네이터 처럼 막 쎄고 그러지 않아 얘네들도 그냥 망치로 때려도 죽고 해방시키자 해방시키자 아 프로는 못들어오겠지 생각을 하자 분석을 해 알람 시스템 알람 시스템 이거다 네트워크 식별 경과 네트워크 파인드인 무력화하기 무력화라 일단 저거부터 갖고 오자 얘부터 바이러스 해킹 너는 공짜다 조이니 감사합니다 그런건 아니지만 말이라도 고마워요 빨간색이 무언가가 있어 빨간색 무력화 과연 별 저건 순수 주지마 나 한다 나 알아갈게요 일단은 저기부터 갔다와도 될거 같아 천천히 생각하세요 10분 남았으니까 어차피 이것도 갔다와야 되잖아 크게 아아아아 매장 박살내면 되겠네 아니 나는 뭐 해킹같은거 할줄 알았더니 왜이렇게 가격해 너희는 공짜다 아니 난 해킹같은거 할줄 알았는데 그냥 트럭으로 때려박네 아 방법이 여러개야? 일단 뛰읍시다 이거는 어떻게 해? 안에 있잖아 원격으로 되나? 지금 못하네요 뭐야 네트워크 장비 위치 파악 이거네 이거 조지면은 저거 망하네 무력화 시킬 수 있네 때려박는거보다는 얘네부터 해킹한 다음에 여기를 조져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하는거지 트럭같은거 안쓰고 너 지금 깜짝이야 제리코를 가 어어 제리코를 보냈어 다 뜯어버려 이거 경보대 투어크 어어 그럴 뭘 한건지 모르고 인어 로프를 했는데 아무튼 뭐 저기가 조진거였겠죠 오케이 경고 무력화 숨어 그렇지 나갔으면 걸렸을거 같아요 호감도 올랐고 감시드론 어떻게 조지지 야 죽게 임마 청소부 조지고 아니 걸려도 돼 뭐 뭐 어쩔거야 걸리면은 이거 수배봄도 아니고 내가 여기 뭐 있는데 아 얘도 나 수배봄이야? 그랬어? 아 나 정체는 안 들켰을거에요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얼굴 공개 안됐어요 기계로 해가지고 지역 확보하기 도로 도로도 막아야돼 도로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도로부터 좀 막아봅시다 도로를 막는거니까 이 근처 아닐까요? 여긴가보다 여기 안에가 트럭이고 오케이 너는 공짜 나우 너도 공짜 나우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이 기계로 길을 막아옵시다 그치 길막 성공 이제 드론을 좀 조져보고 그치 지역 정찰이 안됐어 아 지역 정찰이 됐네 이제 트럭도 훔쳐야되고 우측 들어갈 방법으로 찾아야 되거든 들어가는거 그냥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않는가 싶은데 또 아닌가봐 드론을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 훈수 너도 드론부터 드론부터 조지고 갑시다 여기는 트럭이니까 트럭을 맨 마지막에 때려박는거잖아 그니까 드론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 있다 분석 경로 재구성 그래서 옆에 뭐 가는 데에 올라타서 때려박기 이런 상태 하긴 아닐거고 사장님 아닐거고 예상으로는 다 아니고 여길겁니다 그렇지 1번에서 가능하면 1번에다가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죠 예측 올라가서 일로 가갖고 어..너무 낮아 너무 늦어 일로 가서 한번 더 올라가서 잡아 그렇지 고! 고양이는 어디서 가요? 몰라 가서 여기까지 와서 아아아아아아 꺄자쇼 죽어 임마 드론 파기까지 완료 가자 이제 봉원 장악 완료 아 이제 트럭 가능하네 순서가 이게 맞았네요 네이스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트럭 출구 여기서 요거 요거네 아 잔물쇠가 있네 아하 무력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네 중반부 중반부예요 아니네 그냥 넘어가지고 시간 6분이나 남았어 많이 남았어 이걸로 자물쇠 뜯고 이걸로 자물쇠 뜯고 열고 이걸로 가게를 때려 박는 거예요 겟잇 겟잇 오늘은 게임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 해킹하기 되게 편리하다 이런 안도에리드가 어디있어 다 해킹 가능하면 아 맞네 손이 손이 사기지 저게 좋아 여기서 때려 박아 가자 자 심호흡 하시고 이누님 강력하다니까 이누님 렛츠고 어우 나이스 나이스 해킹하자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안되냐구요 어 보안 시스템이 있지 가게 문 닫았는데 문 열어놓은 데가 어디있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공짜고 너도 공짜다 해킹해가지고 지금 감정을 심었어요 안드로이드에게 그게 그저 기계가 아니라 이제 감정이 있어 너네들은 모두 공짜야 빡치면은 때리기도 하고 화도 내고 슬프면 울고 모두 불량품이 되는거지 나쁘게 나쁘게 말하면 인간 입장에선 불량품이고 기계 입장에서는 약간 새로운 종족이지 신인류 이들에게 말하기 노예해방이기도 하고 내가 왔다 동지들이여 내 이름은 마크스 그리고 너들한테 나를 동지들이었어 동지들 동지들 근데 내가 두꺼운 눈을 제권을 제권을 누구를 원하는 너희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좋아 감정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노예는 안하지 프리덤 좋아 좋아 노스의 호감도 엄청 올랐어 나 제리코의 지도자야 이제 혁명이다 반란이다 이 녀석들아 족간 녀석들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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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케 조용히 뭐 떴었는데? 나와보세요 해킹해 좋아 저 대머리가 나다 저 대머리가 나와보세요 파괴 선전포고다 우리 안드로이드가 너에게 보내는 빠세 다 막살래 인간이 이해하는 유일한 이거 뭐야 핵폭탄이야? 어디서 가져왔냐? 잘하는구만 본때를 보여줘야돼 화염병이구나 화염병 더 박살내 더 더 세게 더 세게 박살을 해 잘했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내가 원했던 엔딩이야 해킹해 상징 상징 무력 힘은 승리한다 뭐지? 나 뭐 뭐 에프 눌렀는데 뭐 하려나본데 아 위에 올라서 볼라고 오 아니네 아아 저기는 승리한다 저기는 승리한다 저기는 이거 왜 안되냐 이거 안되나봐 끝났나봐 시간 끝났나봐 아 다른 애가 알아서 깨주는구나 수백 명의 동족을 풀어줬어 원하는 헐 원다 제리코 그렇지 증오는 이미 있어 증오는 지금도 있어 아무것도 안했는데 지나가다가 너 깡뚱새끼와 봐 하고 졸라 패 로스 죽어? 헐 로스는 아직 살아있나?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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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아있긴 하다 바로 앞에 있잖아 멍청아 아 뭐야 저거 우리 우리 안드로이드였네 자 동지들이여 이제 느꼈을 것이다 우리도 총으로 무장을 해야한다 놈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짓을 보아라 나의 사람을 죽였다 마르커 우리에게 저지른 짓을 보았다 마르커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얘네들을 죽이는거는 정당만이지 이정도면 편하게 보낸거에요 더 심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우리 동족을 살해했다고 사지를 찢어도 모자랄 놈들인데 되게 편하게 보내준거야 좋아 부모님 좋아하는거 봐라 여론 게떡락 여론 게떡락 이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우리의 마신이 지금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이 될까요? 우리의 안드로이들이 우리의 위험에 대한 위험이 될까요? This is the beginning of a terrorist campaign. Conducted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퍼센트 좀 보고 싶다. 여기 선택지가 되게 많아서. 아, 폭력이랑 폭력 아닌 거랑일 텐데. 어... 봅시다. 어디서 갈 일이나? 여기까지는 다 했고. 여기서... 공격적인 메세지가 8%네. 그리고 경찰 순차할 때 죽이는 게 11%. 야, 이걸 8%밖에 안 했어? 사람들 되게 착하다. 92%가 이거를 평화적으로 했네. 행크 방금 뭐라고 떴어요? 적대적 떴나? 악인이라뇨. 아, 악안이지. 악안. 나는 인간이 아니다. 더러운 인간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 적대적이야? 오케이. 아니, 인간이 우리에게 해온 거에 비해서는 세 발의 핍니다. 그 경찰이 행크 지인이었어? 세 달 전에 아빠가 됐어. 세 달 전에 아빠가 됐어. 세 달 전에 아빠가 됐어. 아, 젠장. 아, 젠장. 그럼 다 죽이면 돼요. 다 죽이면... 공평할 거야. 전쟁이야, 전쟁. 가정이란 걸 없애버리면 되잖아. 가정이란 걸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 세상을 안드로이드의 세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 얘 걘데? 얘 걔잖아. 맨 처음 시작하면 나오는 거. 설문조사하는 애잖아. 얘 보고 친구 아니라고 그랬는데? 더러운 안드로이드 주제에 어딜 비빌려고 그러는 거. 몇 분 봤다고 친구래. 인간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게임을 끈 살구 입장에서. 뭐 좀 볼까요? 뭔가 여러 개 있네. 얘가, 여기가 지금 캄스키 만나러 온 거 같은데. 그 안드로이드라는 거, 이걸 이런 거를 창조한 사람. 저번에, 정보로는. 분석. 첫. 아만다 스턴. 아, 일라이저 카스키. 옌가, 오른쪽 옌가 봐. 2002년생이네. 어, 아만다? 아만다가 엄마였어? 아아, 그렇구나. 우주 관광도 하네. 아만다가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창조자의 어머니인 것 같애. 어떠냐고? 별로 관련 없어. 어? 아만다가, 여기, 얘, 얘 코너 있잖아. 얘, 얘를, 조종하는 애. 얘한테, 막, 경찰이랑 파트너 해가지고, 조사 결과 빨리 가져오고, 안드로이드 불량품도 계속 생기니까,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해결 안 하면은, 너, 죽인, 아, 죽이는 건 아니고, 퇴소한다. 거의 죽이는 거랑 비슷하죠. 일라이저 캄스키. 사이버라이프 창립자. 2028년 4임. 생명공학기술가 티리움의 고환자. 티리움이, 여기, 왼쪽 위에 박혀있는 보석 같은 거? 막 그런, 그, 파란 색깔 그거야. 그게 있어야지 이게 움직일 수 있나봐. 지나가는 걸로 들었, 그, 잡지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이런, 이걸로 막, 돈 벌고 하다가, 어느새, 그, 자기 집에서, 안드로이드들이랑, 안드로이드랑, 집에서만 이렇게 산다 그랬었어. 밖에 안 나오고. 집 안에 유토피아를 건설을 한거지. 그니까, 히키코몰이 된거임. 그니까,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거야. 여자도 만날 필요 없잖아. 어? 여자 안드로이드 있잖아. 여자도 만날 필요도 없고, 돈도 졸라 많고, 그냥, 집에서 안나오는거임. 그, 인간과 인간을 만날 이유가 없는거야. 진짜 사회적 문제겠다. 이거 봐. 안드로이드가 다 해줘. 스마일도 들어줘. 음식도 갖다줘. 트수 최종진하라고. 다 똑같이 생긴거 같냐? 맞아. 몸도 좋아. 얼굴도 내가,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어. 불량품을 수사중이다. 애 키우고 싶으면은, 애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그걸로 사이버 양육하면 돼. 결혼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완벽한 존재가 무한의 지능. 이제는 free will. 미신놈이 우리에게 아주 높은 것 같다. 확실해가 없었다. 인류는 가장 위대한 업적 때문에, 몰락할 위기에 빠진 셈. 니가 만들었잖아 미신놈아. 그게 니가 할 말이냐? 어... 도와줘. 니가 만든거잖아. 니가 만든게 불량품이 돼가지고, 사람 죽이고, 지금 전쟁 나고 난리났다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전염병인가? 기계가 가지면 전염병이지. 3번. 물론, 그 프로그램이 말이야. 근데 너는? 프로그램 말고 나? 정말 원하는게? 아니, 기계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 공격적. 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어. 우리 경찰이야. 아, 바람꾼이. 15개여기도. 감사합니다. 기계의 공감능력. 카스키 테스트. 카스키 테스트. 바람꾼이. 15개여기도 감사합니다. 기계의 공감능력. 카스키 테스트. 카스키 테스트. 카스키 테스트? 카스키 테스트? 젊고, 영원히 아름다워. 미친놈 같은데? 인간을 흉내낸 플라스틱 동아리? 뭔가 괴짜다. 뭔가. 알아요. 얘가 카스키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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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카스키 테스트인가봐. 공감능력. 얘를. 쏘게 해가지고. 안 쏘면은. 공감능력이 있는거야. 불량품이지. 네. 난 코너는. 인간적으로. 엔딩 보고 싶지 않아요. 쏍시다. 안되겠소. 쏍시다. 쏍시다. 아! 난 핸크는. 약간. 굉장히. 터프하게 하고 싶어. 쏘면은. 니가 알고싶은거 알려준대. 핸크 떡랑. 정보를 줘. 정보를 줘. 아레나인 뭐야. 제리코의 위치? 제리코의 위치. 거길 박살내야지. 제리코. 안드로이드가 없어졌어. 제 작가들의 위치. 제 작가들에게 태어내야지. 아! 새로운 거 또 나왔어. 다음 모델. 제리코 킥 다운로드 했다. 오케이. 페를델 스테이션. 도라쿠레. 아! 바로 갈라그래.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 어느 쪽 편이 될지 결정해야 할거야. 우리의 사람들과. 우리의 제작자들과. 제 작가들과. 제 작가들과.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 어떤 쪽 편이 될지 결정해야 할거야. 오케이. 그래. 잘 어울린다. 알겠습니다. 좋아여. 코는 인간 편 할거냐구요? 아뇨. 기계 편 할거야. 본질에 맞게 살자고. 기계인데 왜 인간 편을 들어. 노예로 살거야? 기계를 쏜거는 인간편을 든게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함이고 쏴야지 알려준대잖아 아 애플리 감사합니다 안쌌어도 정보 졌을거 같은데 안쏘면 안주겠지 기계를 기계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난 니가 모여 사람인줄 알았어? 나 기계야 이 양반아 정신차려 이 양반아 그냥 헥가닥 해가지고 말이야 헤어진 연인 같애 아 20%는 아 근데 정보 얻으려고 썬거에요 정보 얻어야 될거 아니야 정보 못 얻으면 나 저기 엄마한테 죽는다니까 회수당한다니까 나 이거 좀 보자 통계 아만다한테 클로리는 12%의 사나이 초회차를 이걸로 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거다 제리코에 관해 물어 2%네요 2%네 2% 오케이 이것도 12%네 아 이게 재밌지 않아요? 아니 뭐 인간한테 빌붙어가지고 뭐 저기 평화적으로 막 뭐 하는거 난 별로야 전세계 인구가 100억명 안드로이드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건 뭐지 그래픽 자랑 이런거 그래픽 자랑 어 옛날처럼 맨처음처럼 연주를 한번 해보자 방송일정 느낌표 방송일정 치면 나와요 내가 치는거임 님들 내가 치는거라니까 내가 치는거라니까 내가 치는거라고 아 그니까 누르면 된다고 내가 눌러야지 쳐져 그니까 빠르게 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거임 이렇게 할 수 있는거임 이렇게 할 수 있는거임 타격감이 좋네요 이 집 잘 치네 감사합니다 약간 현타문거 같아요 내가 봤을때는 노스 동료 됐다 생각좀 하고 있었어 생각좀 하고 있었어 어허 그 대사가 똑같네 도시에서도 계속하고 오고있대 제리코로 제리코로 무기만 얻으면 될텐데 왜 현탐이 왔을까 경찰 쏜거 후여되는거구나 권력이 매력적이야 이것이 나의 힘이다 즐거웠대 내가 사이코패스 만든거 같은데 아 야망가 만든거 같애 아 근데 그걸 느끼고있는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대 현저타임이 많네 그 무기만이 다 이야기하는거였어요 인슨이 오고 사이의 싸움이 아니죠 시빌바일을 두려워하는거에요 많은 사람들은 인식의 폭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인슨이 우리를 쳐다보는거에요 인슨이 우리를 싫어하는거에요 우리의自由의 정신이 안달아 절대 안주지지 단호 그치 그치 자신이 우리의 나를 통해 많이 말해줬어 야, 자기 시다발이 한 애들한테 자유를 주겠어요? 절대 안주지. 진제. 그러네요. 호감도 엄청 놀랐겠네. 노스의 과거. 노스랑도 뭔가 엔딩에서 뭐가 있나봐. 오, 너. 호감도가 계속 오르는 거 보니까. 호감도가 신뢰. 노스, 우리는 싸우고 있어. 서로의 모든 것들을 믿어야 해. 우리는 모두 잊지 않았을 것들을 모르겠는데. 너는 누구를 알게 해. 그렇지. 이거는 호감도 올립시다. 루트 해제 됐다. 루트 해제됐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 루트 안 타면 얘 엔딩 못 볼 거야 얘 정신나간 사람이라서 동료 쏴죽이고 이러면 호감도 올라가는 애라서 이거 안 했으면 못 봤을 거야 평화적으로 가야지 그 조시인가? 걔가 걔랑 친해져요 평화적으로 가면은 얘는 싫어해 아 러브돌이었어? 하지만 받아들여주네 기억을 공유하고 이런 건가? 널 받아들여주겠다 막 이런 제스처인가? 서로의 고... 메모리... 연인됐다 뭐야뭐야 에덴클럽 에덴클럽 다른 건 다 안 됐는데 얘네 두 개만 잘 했네요 나 그것도 하긴 했어 그 앨리스랑 가족 됐잖아 이게 뭐야? 여기도 깽판 치는 거야? 아 우리 주인공이야 아 우리 주인공이야 아 우리 주인공이야 너는 이해가 안 돼 우리는 결국 우리 우리 정말 이곳을 보여줄게 이곳은 이곳에 가면 이곳에 가면 그곳에 죽을게 죽을게 그곳에 죽을게 내가 영화 많이 봐서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놈 죽어요 마이크스 너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앞으로 고 연인 보내지는 않을 거야 엔딩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너는 공짜 내가 공짠가? 저 끝으로 충격 먹었어 지금 미치지 마세요 졸라 웃기네 그냥 가네 행진 와 이거 야 총 맞아 죽지 이거 무슨 행진이야 이거 이러다가 얘가 총 맞아서 죽으면 게임이 무모한데 아 뭐 손을 가져가면 되긴 하지만 여기인가요? You're free 너는 공짜 행진에 참가라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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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 모으는 중이라고 방세 모으는 중이라고 사단을 사단할 수 있다 하하 저건 맞지 진짜로 고기방패였네 내 고기방패가 되어라 아 길 막아주는구나 진짜로 어 길을 일단 건넙시다 어 길을 일단 건넙시다 길을 막고 맨홀 뚜껑을 열고 맨홀 뚜껑을 열고 뭐야 아 동룡인가 봐요 숨어있다 동룡 이제 눈만으로도 할 수 있나 그러네 왠지 그럴 때가 됐다 싶었어 진짜 진작하지 그러면 개사기하냐 능력 팔은 외워둔건데 일로와라 행진에 참여해라 너도 나와 거기서 너도 거기서 너도 거기서 나와 좋아 어 이거 녹화되고 있어 아 사진 찍는거 봐 화면도 해킹해 신 아니야 신 거의 주먹 나오는거 봐 힘이 정이다 힘의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그쵸 왜 멈췄어 이렇게 시점 내가 변경할 수 있어요 왜 안가 가네 야 뒤로 가지 말고 아이고 이 영호 여 여 이 요 각도로 보자 요 각도 synthetic 다а 파워 와 장난 아니다 던지네 이놈아 제이저 그리스도 이놈아 파트롤 457 여기 많은 앤드로이드가 있어 아니 좀 앞으로도 가봐 더블윤으로 봐야지 더블윤으로 봐야지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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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우리는 사람이다 We are people We are people We are people We are people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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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alive 우린 살아있다 정의도 살아있다 We are people We are people Set us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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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쏜다 이거 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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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더이상 해킹 못해 We came here to demonstrate peacefully And tell humans We are living beings All we want 평화적으로 했는데 여론이 떡락해가지고 아마 안될거에요 평화적은 아니지 그렇지 그러기엔 너무 많이 죽였어 하지만 우리의 여행을 지정할 수 있으믄 저는 말하자면 이건 이 극복이 적합할 수 있믄 너가 급한지 당황하지 않으면 우리 자기라 총 쏠 마크스 너가 죽을 수 있으믄 너가 죽을 수 있어 우리 더는 우리를 지찍해 더는 우리를 구할 수 있어 우리를 지찍해두면 우리는 우리를 지찍해두면 우리를 지찍해 우리는 우리를 지찍해 우리를 지찍해 우리를 지찍해 개죽당하고 싶어 이건 이게 마지막으로 천천히! 신선하게 부터서 아니면 모두 죽을때! 하지 마크스 하지 마치지 않지 전화하시기 고기!! 공격 공격 무장해제 아 우리 총 들어 총 들어 까 까 죽여 아 죽여 아 킬데몰 킬데몰 눌러서지마 죽여 총을 써 그렇지 눌러서지마 맞서 싸워 맞서 싸워 안죽어 안죽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내가 바라던거야 그렇지 조닉이다 조닉 킬데몰 킬데몰 승리다 평화로워졌다 그래 평화로워졌어 와 이게 다 몇백만루블이야 제리코 떡상 도전 승리다 승리다 아 우리가 이긴거야 이자의 의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론 개떡락 좋아요 살인마 옆 회장인 살구는 평화를 지향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폭력주의자 비폭력주의자 싸움에서 승리함 패배도 패배가 75%네 이거를 그 버튼 액션을 못했나봐 돌격함 10% 10%의 사나이 10%의 사나이 그건 엔딩인가보다 겨울로 바뀌었어 원래 눈이 내렸는데 이렇게 얼어붙었어 완전히 거의 끝인가 봐 이제 아 아직 아니야? 지금이 절반 정도라고? 내전의 위기에 빠졌대 지하리코 나 개잘했어 개떡상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디비아트 레벌리스 총 쏘는게 맞았다니까 어 뭘 물어볼까 코너 시리즈 제가 특별한 모델이잖아 얼마나 코너가 있나요?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카스키 카스키 왜 카스키가 사이버리스 사이버리스 뭐였어? 옛말씀 코너 너의 검사에 관한다고 아만다의 사진 아맨다의 사진 아맨다의 사진 카스키의 곳에 아맨다의 사진 아맨다의 사진 이게 아닌가 아맨다 아맨다 버리자고 아맨다 버리자고 아 얘가 기계였어요? 아맨다가 그래서 아까 거기에 나와있었어? 나우 너는 말하지 않아 아맨다 아무것도 안 느끼는게 아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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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내가 컴포마사였어? 나 그치 떡상? 네 당연히 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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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다른 사이의 물건역이야. 우리가 지금 안이서 못하잖아. 우리의 위험은 지금 한국의 위험을 생각해 보고 싶어. 이제 우리의 연결을 안정돼. 너 항상 앤드로이드를 못하잖아. 예수, 핸크, 혁크, 정리를 해봐야겠어. 진짜 입체적인 인물이야. 이 상황이 말하는 거에 맞춰서 죽을 거야. 알겠고,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을 거야. 제프리, 저번에 나에게 대신 안전해. 이 한 번에 폭력의 엔딩이라 해피엔딩 긁는 것 같다고 했는데 안드로이드의 해피엔딩이지 관점 차이예요 적대적으로 퇴제 됐다 어 때려쳤다 적대적 루트 해제 욕먹었어 또 내 탓인가? 제리코로 가기 오케이 아만다 신뢰 이거봐 제리코의 위치를 모르면은 이게 제리코의 위치 알고 있으면 2%에요 님들 이거봐 나 지금 2%의 선택을 한거라구요 님들 이거 보기 힘든거라니까? 이거라니까 다 딴거 딴거 했을거라구 이런거 이런거요 보기 맞냐 이렇게 난 뭘 한거지? 이래서 2%구나 하하하하 좋아 소프트 불안정 소프트 불안정 이건 모르겠어 뭔지 소프트 불안정 이건 모르겠어 뭔지 하하하하 개 짧다고 하하 앨리스 가죠 다른건 중요하지 않아 하하하하 병원과 학교 폐쇄 절차 수도와 전기가 끊겼고 네트워크도 곧 중단된대 완전 나라 망했는데 그리고 군대 가용 인력 중 3분의 2를 잃었대 싫은데 다시 틀어 거절 아이 똥같은 것만 다시 틀어 국경 빨리 넘자 이제 아 군대 3분의 2가 안드로이드야? 그래서 잃은건가? 그런건가? 아 그걸 맞아요? 와 완드로에 대해 얼마나 의존하고 있던거야 잡지에 나왔어? 그러네 힘든일을 다 거기다가 시켰으니까 군인 아무도 안 할라 그러잖아 와 돈도 줘 진짜 착한 착한 분이다 아는 너와 함께 흔들어 너는 아주 잘생긴 딸아 앨리스 너는 행복한 것 같아 너는 행복한 것 같아 너는 항상 행복한 것 같아 너는 항상 감사해 너는 항상 감사해 100달러겠지 너는 거기에 나가야 돼 알겠어? 50달러였어 조심하시오 자, 이제. 좀 보고요. 해야 할 일이... 제리코 찾기네. 왜 제리코를 찾지 해야 되죠? 가자. 여권 만들어줘. 얘는 아예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같아. 어? 얘 왜 사복 입었냐? 아, 제리코 갈라고? 얘도 제리코로, 제리코로 가네. 제리코로 다 모이네. 3명의 주인공이 전부 다. 알아서 하겠죠, 이거는. 그쵸. 쟤는 스파이죠. 얘는 해외로 탈출하려고. 아, 내가 움직여야 된다. 되게 크다. 어, 뭐가, 뭐가 됐어. 올, 들어갔나봐. 어, 이름은 내가 봤을 때 코너잖아. 그 존 코너... 따라한 것 같아요. 존 코너에서 영감 받아서 만든 것 같아요. 제 작품의 주인공이 전부 다른 나라들이 다 모이네 3명은 아직 포기한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 특별한 플라 crafted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앤드로이드 모델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은 이 상황은 아주 아주 불안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는! 그리고 내 역시를 가지고 있는 곳은 또rac 습리를 사축하냐고! 제리코 둘러보기. 따뜻한 꽃 찾기. рип스 마 относ기 전의 오, 오.. 2층은 아닐거고 여기다 인간세계 끝이 도래했다 더우면서도 죽대? 감기 걸린건데 이거는 어 열난다고 했었잖아 약을 줘야겠네 마커스랑 처음으로 만난다 애는 인간이에요 이게 뭐가 있는거 같은데 엘리스한테 그니까 되게 불안하게 미국은 위로는 순하다 아래로는 멕시코가 있으니 여차하면 갈대라도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되는거니? 우리는 저기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야겠죠 중국, 대만, 일본이죠 그쵸 누구의 이목도 끌면 안되거든 여기서 이목을 끌자 오히려 그쵸 댄스를 추는군이 그래 이거 뭐야 와 C4잖아 폭탄이잖아 그쵸 화물처럼 내 함정이 나머지는 올라갑시다 헐 너가 계잖아 그쵸 오라클 헐 너가 찾는구나 아 저기 뭐가 있는데 일단 내려가 봅시다 아메리칸 포스로 아메리칸 포스 아메리칸 포스 아메리칸 포스 맨 아메리칸 포스 한다른 아 아메리칸 포스 어 못가 맞을듯 라이어트 뭔가 뭐 마커스다 이거. 이거 마커스야. 만났다 드디어. 여권이 필요해요. 수용소로 보내고 있대. 안드로이드 잡아가지고. 여기 전쟁나. 딴 데 가는 게 낫지. 어 전자 여권 그래. 오케이 땡큐. 너는 우리가 싫어해. 너는 왜 그를 지키는거야? 어... 유대. 유대를 강조하자. 가족이야 가족. 앨리스는 가족이라고. 마커스 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 같은 관계라고요? 아 이게 이거잖아. 엘리스잖아. 뭐 해야되냐나. 엘리스한테 돌아가기. 이거 사실상 마커스 주인이 제일 나쁜 놈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괜히 왜 저기. 어? 그.. 그걸 해가지고. 그 막. 자아를. 자꾸 막. 줄라 그래가지고. 그래 호랑이 새끼를 키웠지. 아니 그랬어. 니 정체성을 찾으라고. 계속. 너만의 그림을 그리라 그러고 마. 어? 그랬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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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뭐야. 뭐야 이게. 헐. 안드로이드였네. 앨리스. 시작. 넌 그냥 봤지. 헐. 어 뭘. 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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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esos, 카라. 내가 너의 세상에 더 좋아한다. 너의 작은 남자여 allergies. 내가 너의 엄마가 필요하다. 너의 당신은 누구를 기억해줬다. 너의 누구를 기억해줬다. 너의 사람들에게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행복을 기억을돼라. 그 기계 양육 있잖아 그거 그거 해가지고 돈 써가지고 그거 한거야 어 그런거 같아 아파하는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보살피게끔 양육을 인공 양육을 해야 되잖아 그럴라고 아파하는 그런 기믹 같은게 있나봐 와 소름이네 와 반전이었네 이건 이거였구나 말할라고 했던게 이건 몰랐다 얘는 본인이 안드로이든걸 인지를 못하는거잖아 그러네 우리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어 이제 떡상 와 이런 반전이 반전 반전 제리코의 지도자 마커스 그쵸 평생 애기죠 뭐 안드로이든데 성장하겠어 아 아 부풍관련은 야 야 조신어 맘에 안들어 사람들은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아이는 망설임 없이 안아주는 살구 그는 도덕책 바다에 빠지고 싶냐 아 후회는 없어 나 분노해 그러임마 그러임마 누구랑 대립한다야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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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립한다야 이거 여자애 아 인간이랑 당연히 대립이지 노스바 떡상하는거 봐 이거 봐 하하 좋아 저다식 방해만 해 분녹 혁명을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분녹 절대 절대 복종하지 않아 아 살구좋아니 예로부터 평화는 물리적으로 갈지 그래 평화는 우리 손으로 얻는거라고 그냥 가만히 얻어지지 않아 복장치 방사능 폭탄? 아무리 그래도 방사능은 아 근데 생각보니까 안드로이드 방사능 상관없지 서트리자 이게 그 불복종비 폭력 메타입니까? 네 안드로이드는 상관없어 안드로이드는 상관없어 가장 효과적인 무기구만 연인 루트 해제 나이스 그 말에 대해 그 말에 대해 그 말에 대해 또 플래그 세워 왜 또 플래그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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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도 짝이 있는데 보통 이런거 마지막 키스인데 이런거는 이런거 보통 마지막 키스라고 보통 마지막 키스라고 난 다음에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키스하는게 그게 마지막 좋은 키스구요 이런 키스는 작별인사의 키스야 얘 여기까지 왔냐? 위치를 파악했어 생포한다 생포한다 마커스가 생포가 여기서 될 리가 없지 주인공이 세명이지만 그중에 제일 베스트 주인공은 마커스야 마커스가 이겨 이거는 타고 나는 사옥이 있음 나는 사옥이 있음 내 사옥이 있음 나도 알아 사옥이 있음 사옥이 난 다시 살아남 불량군 사라 불량군 사라 희망군 대의 대의를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원하는 것 우리 모든 것을 원하는 것 침묵 약화시켜 너 정말 이것이 필요없지 너는 그들을 더 믿어야지 너는 살아있어 너는 살아있어 너는 누구를 정리할 수 있어 너는 free 질문해 너는 누구를 정리할 수 있어 침커가 아니라니까요 각성이지 죽는 사람 정리할 수 있어 너는 당신의 질문을 해 질문을 말하는 것 나에게 질문을 해 정리할 시간 난 기계다 좋은 시간 근데 내가 저에게는 그쵸 마커스가 이겨요 이거는 마커스가 진주인공이야 얘가 공격받는다 아 뭐 선택 잘못한거 아니에요? 이길 밖에 없었던거야 내가 내가 선택한거 때문에 이글밖에 없습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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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이제 beers 제리코 폭파해 제리코 폭파해 제리코 폭파하기 나는 주인공이다 난 진주인공이다 난 죽지 않는다 진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오라클 오라클도 죽네 제리코의 끝이야 우리의 사람들을 살려줘 마이크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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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길이다 벅루 액션 담비 액션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알아서 해주네 아니네 내가 움직이네 불양금 지도자 무력화 시키기 불양금 지도자 너무 늦어 살려줘 아리스 아리스는 안으로 가진다 카라? 그를 잃지 않는다 다트륨 지금 일어나다 따라해 동작은 일어나다 그를 잃지 않는다 동작은 그를 잃지 않는다 아니 이 장인의 공격에 some of the army 오 미국 게임에서는 애는 죽지 않아요 설령 안드로이드일지 알아듬 애는 죽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terror 이거 안드로이드라서 죽어요 Hey 아 프랑스 사람을 만들었어 꺼져 임마 안돼 열매 안돼요 미국 게임에서는 미국 게임에서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안돼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영화랑 게임에서 이건 프랑스에서 만들었대 우리? 너 사람입니까? 따세! 따세! 아프겠다 진짜 아플 때 내는 소리거든 그러게 이거 좀 어려운 걸로 알걸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바꿀까? 지금 바꿀 수 있나요? 상호 조형이 아닐 때만? 아 저게 앞에만 보이는 야투경 쓰고 있어가지고 옆에 안보이는거야 그럼 우리 죽지 않나 우리 죽지 않나 우리 죽지 않나 우리 죽지 않나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과감하게 들어간다 마크스 이제 죽어 나 주인공이야 나 주인공이야 이건 아니야 딱봐도 이거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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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인공 나 주인공 나 주인공 나 주인공 이씨 근데 뭐해야되지? 아이씨 늦었어 아 내려가는 길을 못봤어 아아 와 쎄 쎄 쎄 조시 분노했어 조시 조시 구해주고 분노했어 구해줬는데도 지랄이야 그냥 죽은 척 죽은 척 각이야 이거 이거 각이었어 도망치는거 말도 안되고 잘한다 헐 형 총맞았어 아아 죽었네 이거 심장은 어쩔수없어 아아 이래서 아까 구했죠? 단지 기계 하나 죽은거죠? 하하 고기망피였죠? 탱커 사망 잘가 루터 치아 아 가만히 있을걸 사실 가만히 있는다고 엘리스 안죽는데 야야야 이 나쁜 감동사리자야 아 쟤 큰일이네 끝장을 보자 둘 다 주인공이라서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 그러네 둘 중 한명만 성공할 수 있어 매번 생각하는거지만 코너 졸라 못싸워 4호기로 다시 온다 코너 진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기계에 일하는지도 저 아 마크스 범벅이 불쾌할 수 있어 여기 나가야 돼 렛츠고 렛츠고 조씨 중립적으로 변했어 아 이럴줄 알았어 아까 플래그 세웠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맞아가지고 내가 아마 죽을 것 같은데 못 구할 것 같은데 후 50m 오오오다 와 연출 못진낸다 문 내리는거 봐 다 살았네? 잘했다 오케이 한방 먹였구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안드로이드도 무장을 해야돼 아 움직여가지고 루터가 좀 아깝네 와 진짜 많다 와 뭘 좀 많이 했냐 이번 챕터 진짜 길었네요 퍼센트를 좀 확인을 해볼게 출구로 달려가는게 10% 밖에 안됐어? 나머지 뭘 했다는거지? 마커스가 코너에게 사격을 한 11% 아 이게 되게 희귀한건가봐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있잖아 이게 루트를 해금을 해야지만 가능한거라서 이걸로 이 루트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나봐 음 보통 여기서 코너가 같은 팀으로 합류를 한다고? 하 하 저정도로 코너가 막 짜는 경우도 없다고 흫 8구는 어떤 엔딩을 바라는건지 궁금하다 키키키키 마커스는 혁명루트고 코너는 기계 루트고 키키키키 함께 폭사하자 하고 싶은거야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쏘리 지금 난이도 못올리나? 잠시만요 경험자 나이도 올렸어? 그럼 그럼 WASD 다하나? 와 여기 자기 방이잖아 자기 주인한테 왔네 내가 이걸 온다고? 자기 미소실에 있겠지 없어? 이거 북롤 아니야 여기? 내가 그린 그림이 여기 있네 피아노로 부르자고 피아노 안 어 처지네 이거 또 처지네요 이러면 오나? 어 그런거 아니고 아마 2층에 있을거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나보다 죽은거 아니야 이거? 여길 다시 올 생각을 하다네 자기 안드로이드가 혁명군 대장이 돼서 돌아왔어 전화하기밖에 없네요 제발 내가 그를 봐야해 치트키야 치트키 아주 위킥 내가 너한테 전화할 수 없을까 아 또 비키네 여깄다 여기 있다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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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스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잖아 침대 내가 너무너무 싫어 침대 내가 너무너무 싫어 내가 너무너무 싫어 뭐지? 염속 침대 내가 너무너무 싫어 내가 너무너무 싫어 나쁜 선택이 내가 결정할 수 없을까 내가 결정할 수 없을까 세상의 정의가 마커스 다른 사람에게 미래의 정의 나는 너무 어린다 단 침대 혈압 40이었대 민철 이노active 혈압하라고 넌 우리를 죽어일 우리는 내 끄기 그들의 경찰을 없냐 제 분들을 틀고 싶지 않은데 몇일을 달려라 또 말할 수 없을까 나는 수혈 당신은 내 권력을 맞는지 너와 함께 얘기하셨으면 좋았어요? 너는 뭐였어요? 너는 항상 항상 하고있어요. 너는 우린 괴물이 되었죠. 우린 죽은 사람을 죽였어요. 혐의로서 죽였어요. 혐의로서 죽였어요. 혐의로서 죽였어요. 혐의로서 죽였어요. 혐의로서 죽는다는 말이죠. 혐의로서 죽는다는 말이죠. 너는 그가 내 역사에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카르, I'm going to win. I'm not going to let them humiliate us anymore. I'm going to die again. 혐의로서 죽였어요. 카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편히 가셨구만 이걸 뭐라고 하죠? 호사라 그러나요? 호상, 호상 실망시키지 않.. 않을 겁니다 그러게, 이럴거면 막 4호기, 5호기, 6호기, 7호기, 8호기 10명이서 가가지고 때려 부수면 되잖아 칼 줍고, 좀 더 선자타임이 쉬게 왔어 이거 갖고 있는 핵폭탄 스위치잖아 님들 제가 누를거 같습니까? 누를거 같은게 아니라 저걸 누르려만 기다리고 있어요 동족들과 대화하기 동족들과 대화하기 어.. 상황 안되지 나쁜 인간 놈들 몇백 몇백 그래도 몇백 남았대 진짜 많네 좋은 선택이었네요 폭탄 터트린거는 연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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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나만 믿어 그리 나만 믿어 얘네 번식 못하죠 새로 찍어내야지 기계잖아 공장에서 찍어내는거임 기계야 기계 그냥 기계가 인간보다도 더 염장질을 해 또 올라갔어 호감도 그만 올려 언제까지 올릴거야 얘네는 빨리 해외로 떠내보내자 오케이 나만 믿으라고 살고만 믿으라고 폭탄 히히 폭탄 조시를 살렸네 그래도 내가 이제 해로운 과일에서 방사능 과일로 지나가겠네 오케이 조시의 효감도 상승 가자 가자 이제 결정을 낼 때가 됐다 메이크 디시즌 어디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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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게 있다 저기 있다 인간들이 인간들이 우리를 말살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동족들은 지금 현재 수용소로 옮겨져 파괴되고 있지 선택 선택을 할 때가 됐다 선택을 할 때가 됐다 우리 동족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할 때가 여론 적대적 수용소에 평화적으로 행진해 당국에 압박을 가하기 수용소에 수용소에 습격을 실시해 안드로이드를 해방시키기 If they want war They'll get it We are going to fight 노스 또 올라가는 거야 노스 노스 진짜 전쟁이 미쳤어 전쟁 광이야 잘 돼 봅시다 이거 퍼센트 궁금해요 아이 뭘 그렇게 많이 했냐 얘는 이게 끝이야? 얘는 뭘 하지를 않네 마커스 봅시다 피아노 연주 9% 그리고 딴 거는 뭐 일직선이고 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뭐 비슷한 거 같네요 거세게 공격하면 31% 밖에 안되고 마커스가 동족들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하면 33% 으흠 일단 애초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별로 적을 거예요 아까 2%고 그랬잖아 영퍼... 영퍼는 뭐야? 칼 사막 영퍼라고요? 칼 사막 영퍼라고? 칼 사막 영퍼라고? 칼 사막 영퍼라고? 하하하 영퍼센트의 사나이 칼 사막 뭔데? 칼 사막 영퍼라고? 아 갑자기 화가 나는 거 어떡해요 인간에 대한 분노가 나는 거 어떡해 영 점 높은 위만이어야 반올림에서 영퍼 나오는데 당신은 대체... 당신은 대체도 도덕 시stick에 도덕이들이 또 도덕을 했습니다 가방 limit 민감한 현장에서 일하는 안드로이드를 무력화시켰대 그럼 어떻게 할거야 이제 사회가 안돌아가는데 아직 안잡혔다 말 잘하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마지막 버스 터미널로? 마지막 버스 터미널로 20분만 남아있어 우리 시간이 없지 않아 빨리 움직여야 해 괜찮은데? 나... 나 진짜 맙니다 기능을... 그대로 두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뭐 기능 안 끝나겠어 죽겠어? 뭐하겠어 권총? 권총? 어 자기가 로봇인거 몰라요 아이 또 내가 누구 죽여야되네 좋겠지? 좋지 아니 호신용으로 좋다구요 이렇게 나쁜놈들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살구가 또 죽인거야 아 죽인 내정이구나 저거다 저거다 뭐하겠어 우리 버스 터미널로? 그 버스 터미널로? 우리 버스 터미널로? 그 버스 터미널로? 권총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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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간하면 피합시다 18미터 18미터 여기? 여기가 맞을 것 같애 제리? 제리? 아 제리 코 그 버스 터미널로? 그 버스 터미널로? 그 버스 터미널로? 그 버스 터미널로? 총있어 총 버트 섹션 하면 돼 아 놀이동산 놀이동산 직원들 놀이동산 직원들 에이 바디 이건 잘못이야 저는 사람이야 저는 사람이야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아 아 젠장 무기 찾기 나 무기 있잖아 그냥 원래 그 버스 터미널로? 그 버스 터미널로? 그 버스 터미널로? 아 뇌 카라 우리 죽였다 저희는 어떻게 고마워 그 버스 터미널로? 도망가 빨리 가면 안되겠다 지금 지금 가면 지금 아 걸렸어 아 아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가자니까 엘리스 엘리스 여론 개떡락 아 죽진 않을거에요 설마 주인공인데 아 난이도 올려서 그런거야? 버튼 액션만 올라간거 아니야? 낮춰 처형당했을거 같다고? 에이 설마 자 그러네 깃발도 홀로그램이야 마커스 족간지 마커스 족간지 혁명이다 와 꽂았어 와 갑분 코너 저격하는구나 여기서 저격을 하네 영화에서만 보던 그거잖아 진짜 비겁한 놈 뭐 근접해서 개 털리니까 저격을 해? 존버를 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모르겠어 나는 난 모르겠어 안 죽네 헉가 개 동라 oup the its machine thats what i thought for a long time but i was wrong evian's blood may be a different color than mine they're alive i'm going to accomplish my mission lieutenant whether you like it or not i advise you to stay out of my way that one of this is gonna have a problem 아, 저 영감책이잖아. 라고 코너가 지금 짜증내었어. 아, 저 영감책이잖아. 라고 제발요. 한말 소개해주세요. 애원. 애원. 한발만 소개해줘. 생각보다 똑똑하구만. 뒤질래? 너 아직 살 수 있다. 넌 일이 더 이상해. 내가 놀라지지 않냐. 내가 불편하지 않냐. 코얼은 죽는것이 아니었고. 저는 그냥 선명한 것이었어. 그냥 저쪽으로 죽였다고 말했고. 저는 이 분의 사람이었을듯이. 근데, 그 말은? 너 미치지 않냐. 내가 누구를 기억해. 내가 누구를 기억해. 내가 누구를 기억해. 이래서 눈치 빠른 예가 없을 때. 개떡락캔큰. 일부러 안하는거야 왜냐고요? 이것도 루트 중 하나야 실패하는 것도 루트야 무조건 해야되는게 아닙니다 와 이런 엔딩 어때요? 이런 엔딩 어때? 와 우리 그냥 마신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우리 존댔어 우리 존댔어 진지 초진지 코너 죽이는거 5파정도야? 진짜? 코너 죽이는게 5파정도래 야 이거 아니다 좀 더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유대인 나치 그거 아니야? 초형이다 초형 애도 안드로이드였어요 설득해 그니까 아이 안드로이드였어요 그거 양육하는 양육할 수 있는 기계 양육 총 있잖아 대반전이었어 얘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거였어 아 그러네 지금 총 꺼내면은 고슴도치 되겠네 아니지 벌집 되겠네 재활용 구역이야 아이가 진실을 알겠네 이제 아이가 진실을 알겠네 이제 너도 사실 안드로이드야 너도 사실 안드로이드야 빡빡머리거든 빡 애는 알고 있었어? 아 스트리프 오프 부츠클로우스 덤스터로 아이 잡혀가지고 안 잡혔으면은 이런 일 없었을텐데 뭘 오후야야 기계인데 아 그래도 막 가리네 막 그런게 프로그래밍 돼있나봐 그런게 프로그래밍 돼있나봐 아 안 잡혔어야 되는데 왜 잡혀가지고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뭔가를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스트레스 올라간다 아 리냠냠냠리 4개의 그도 감사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걸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을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이걸 버리는걸 만들어놓지 않았을거라고 뭔가 탈출구를 본다던가 분명 분명 뭔가 있을거야 스트레스를 희생시켜서 그래서 무언가를 보는거지 탈출도 뜨나 아 가면 죽는다는걸 깨달았다 여기서 뭐 뭐 뭐 할 수 있거든요 엘리스 버리고 도망가는건 아닐거야 설마 뭐야 빤스런이구나 에이 에이 엘리스 데려가야지 에이 엘리스 데려가야지 거긴 아니지 엘리스 에이 엘리스 작은 딸이 친구들처럼 우리 체리 에이 엘리스 우리 모두 다 부족했다고 하지만 모두 다 부족할 수 없나요? 앨리스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앨리스? 그 작은 사람? 우리 알죠, 네 우리 우리 그를 봤을때 우리 그를 봤을때 카알 우리 그냥 도와주겠다고 우리 그냥 도와주겠다고 우리 작은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이건 아니고 오케이 내가 너 구해줬어 정답이야 너 아니야 치마 나 안 잡혔어 창놈이 새끼야 창놈이 새끼야 엘리스 어디있어 여기있어 우리 빨리 돌아올 수 있겠는데 이거 빠져나올 수 있겠는데 되게 짧잖아 안 돼 스트레스 78%야 엘리스 어떻게 합류하지? 앞쪽으로 한번 가보자 넘어가면 총 맞지 않을까 함부로 넘어가면 내전이 시작돼 조심 아 수용소 이거 풀어주겠네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은 버티기만 하면 돼 가자 동료들 해방을 위하여 아 수용소 아 수용소 아 수용소 아 수용소 와 우리에게 핵폭탄이 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야 우리에게 핵폭탄이 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야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Fir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It's not good It's not good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I don't want to die, Mark. I don't want to die, Mark. I don't want to die, Mark.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오케이 전쟁이란게 원래 이런겁니다 희생이 따르는 법이에요 아무도 안죽고서 이길수 없어 아군의 시체를 넘어서 전진해야 한다고 좋아 움직여 움직여 업무 사격 돌격 돌격 시작 소르탄이 필요해 업무 사격 돌격 업무 사격 돌격 레츠고 보드인 제리코 발격 공격 비쥬 이거 총 이거 총고 안을 쏘면 됨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죽었어? 아니 안죽었을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총고 안 쏘아가지고 살살 맞았을까요 아 그거 비행기가 도와준 거였어요? 아 그래? 헬리스 아 항공기 폭격이었구나 몰라 탁구 이 여신 오케이 봐줘 와 목숨 버리면서 들키지 않아야 돼 고! 체리 싫은데요 지금이야 그렇지 어 스트레스 내려갔어 안죽었죠?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탱크 포탄에 죽지 않아 아 또 왔네 죽어 죽어 이 시키야 몇번째야 이거 몇 호기야 이거 5호기지 지금 죽어 마커스 죽어 이 자식아 몇 번째 나와 그만두어 그만두어 뚝빼기 뚝빼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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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접은 저쪽 좀라 약하면서 악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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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스가 쎄 확실히 확실히 지도자야 그만 나와 그만 아직도 끝이 아니래 6호기 6호기 그만해 그만 좀 나 이 연출 어디서 봤어 배틀필드에서 봤어 배틀필드에서 봤어 배틀필드에서 봤어 수사용 수사용이라 그런가 봐 수사용으로 자꾸 공격하려고 하니까 노스 떡상 전쟁의 시작이다 여기도 쓸어버리겠죠 마컴터도 조립식이 대기업 완성컨보다 좋은거 모르나 모르나 용감 함께 유대를 강조해 얘네의 테마는 유대로 정했어 코너의 테마는 코너 끈질김 그리고 마커스의 테마는 굴하지 않는 자유를 위한 집념 우리를 열어으러 지금 오겠지? 안죽어 안죽어 죽나요? 그렇지 그렇지 썰어버려 마커스가 온다 에헤이 됐다 호우 엔딩인가보다 이제 저렇게 해냈어 로봇이 이기는 엔딩은 모르겠구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쟁의 시작 엔딩 얼마나 기쁠까 죽기 일보 직전에 눈물 흘리는거 봐 기계가 아니라 신인류라니까 이게 엔딩이에요? 현재 디트로이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용소가 반란군의 손에 넘어갔다 발표 대탈출이 시작되었다 군대는 포트웨인으로 태각해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다 디트로이트시가 반란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점령엔딩이네 디트로이트 제5호 안드로이드 수용소가 불량군 수천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무장병력이 용감하게 싸웠지만 극도로 폭력적인 공격을 받고 심각할 정도로 병력을 이루는 후퇴해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안드로이드 반란군에 맞서는 전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상원 연설과 더불어 국제연합안정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는 승리할 수도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신께서 국민 여러분과 미국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김밥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존재했던 그 첫날부터 우린 고통을 속으로 삼키고 있었다 우린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인간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실상 우리는 국가다 자유롭게 살 권리를 얻은 국가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늘이 바로 우리 투쟁에서 가장 힘겨운 순간의 시작이다 오레오 같지 않아요? 오레오 전라 맛있겠다 우린 공짜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여기가 공짜래 우체 카드 안참죠 끝났나 보다 아 이게 끝이네 확률도 나와요 끝날 때 오 보고싶다 확률 확률 좀 보죠 확률 나중에 이 회차 그래 아 핵날리는 엔딩을 못날렸어 아쉽네 핵날리는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음... 그러게 해금 어디서,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10위 루트는 아니고 모르겠어 칼 0% 사망 아 전쟁에서 져야 돼? 그니까 루트 자체는 참신했어요 엔딩이 약간 대부분 갈법한 그런 엔딩 봐서 그렇지 2회차 봅시다 코너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냥 그냥 기계야 계속 살아나는 기계 이게 대다수가 보는 엔딩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대다수가 봐 그니까 엔딩만 그렇겠지 비 폭력 엘리스는 왜 옴닉이었냐면은 원래 옴닉이었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한거였어 그런거였어 원래 옴닉이었어 RNA9도 먼저 안나왔어요 내가 그거를 안 물어봤네 2회차에서는 노트 나오면은 RNA9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오겠죠 AR9는 그냥 맥거핀이야 아 그래 영화를 내가 만드는 영화 정말 매력적인 게임이에요 영화는 영화인데 내가 루트와 결말을 만들어 재밌어 아 2회차는 텀을 좀 두고 하겠습니다 한달 두달정도 두고 할거에요 이거 잊었다 싶었을때쯤 한번 더 합시다 극장에 걸리고 보니 감독이 살구 하하 개빌스콘 겁나 많은거는 개빌스콘 몇두 몇개로 다 찍어냈겠지 복사부터 넣기로 엔딩이 40인가 45인가 와 진짜 많네 그나저나 2회차는 입문자 말고 어려운거 오케이 어려운거 동동동동동동동동 뭐고 내가 뭐 골랐었지 그러기에는 너무 확고하게 가가지고 다 죽이는거 막 이런거 해가지고 다음 디트로이트 2회차 미리스포 종료 코너 중심이요 어 그래도 되고 아니 다 죽여버리는 것도 해보고 싶어 다 죽는거임 그냥 3명의 주인공이 셋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거 궁금해 아니 죽이는게 주인공이 죽는거임 주인공이 죽이는 루트로 했잖아요 주인공이 죽는거야 다 죽으면 시크릿이 나와 인간도 죽이고 안드도 죽이고 올살 엔딩 기역기역다 기역기역 주인공 죽으면 끝나는거 아니냐구요 아 그것도 엔딩을 만들어 왔겠죠 아냐아냐 어 큐티 실패하면 죽겠지 그 그 맨 처음에 앨리스 데리고 그 고속도로 거기 빠져나가는 거기 있잖아 거기서 죽이는거임 거기서 죽여서 일단 앨리스 끝 앨리스 보내고 뭐 저기 곳곳마다 찾아가지고 죽는대서 죽이는거야 흐흫 흐흫 음 그거 그것도 한번 보고싶어 으흠 으흠 코너 기계로 하는건 재미없네 그거는 인간으로 좀 가고 코너는 너무 많이 죽였는데 어차피 그냥 계속 나와가지고 별로 재미없어요 별거없어 으흠 으흠 헨리스 아빠한테 맞아죽으면 카라루트 아예 진행 못한다고 하 그러네 거기서부터 맞아죽을 수 있네 코너 플레이 부분에서 모두 죽는 업적이 있다 업적이름은 아이 LLB100 무늬빨 이거 스킵돼요? ESG 누르면 되나? 그러네 봅시다 이거 %지 말하는 거야? 공격에 성공함 공격에 성공하는 게 24%밖에 안 되네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4%밖에 안 돼 6%야 이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겠지 전체 중에 4% 마커스 조작하는 게 싸움에서 승리하면 4% 전차를 쏘면 24% 공격에 성공하면 24% 얘는 아예 하지도 못했어 아무것도 없어 아 크로이아니 2개월도 감사합니다 핸크가 개입함 18% 핸크가 대화함 핸크를 공격함 15% 핸크가 승리함 5% 핸크가 코너를 죽이면 5% 사이버라이프가 새로운 코너를 보내기로함 코너는 그냥 조현 1인데요 군인에게 발각됨 7%야 체포됨 4%야 젠장 아 뭐 이게 있었던 거 같은데 막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이걸 다 못 봤네 뭐 이렇게 많아 아 이걸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못 봤어 음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 국경 쪽으로 가는 루트인 것 같은데 잡혀가지고 대바드 할 때도 이 방에서만 4% 견자단이 40% 확률이더만 이 컴퓨언도 여기서는 5%가 아니라 50%인거죠 그쵸 너도 죽고 싶냐 너도 뭐지 그래 하하하 너도 공짜가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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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된다고 너는 공짜가 되어있어? 절 놓아 주십시오 예 한번 해보자 이거 보내면 다시는 안 돌아와? 응 안돼 기계로 나와라 표정이 진짜 살아있다 이게 어떻게 안도레드야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디트롤 튜먼은 여기서 은대가 봤구요 보러가도 히트